널 놔야 돼, 이제. 아, 오늘한테 미안하네. 아, 진짜 이길 수 있어. 출전! 화이팅! 네, 누구든 올라와, 밧다리의 무서움을 보여줄게. 누구든 올라오세요. 우리 차훈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로봇적인 그 계산법이 있잖아요. 오늘 아마 그 사부님한테 배운 거를 잘 써먹는다면 이 기술로 힘을 눌러버리지 않을까. 저는 사실 너무 응원해요. 기술이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거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훈 님이 이깁니다. 아, 진짜, 진짜로. 차훈 님이 이깁니다. 말이 안 돼요, 진짜야? 봐보십시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자고. 와, 이거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. 엄무로 세워. 엄무로. 와, 이거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.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, 느낌이. 자세, 자세. 나도 위험하겠다, 이거. 자신 있게, 자신 있게. 공격, 공격. 오! 다리 깼어. 와, 할만, 할만한데? 할만해, 할만해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오! 손 들어갔어, 오! 오! 손 들어갔어, 오! 오케이, 오케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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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자세히 원자리 한 번 해. 어 괜찮아? 야 잘 버텼다. 아 그러니까 약간 기술을 들여가고 싶은데 형이 이게 스테이크 돼서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. 한번 더 들어가면 이렇게요. 시작대로 한 번 돌로 변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